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황영씨가 이제 폰 점프를 하기 위해서 어우... 나왔습니다. 황희씨, 제일 무서울 때, 제일 공포스러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? 형이요. 형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중국 고향에 계신 가족들도 생각날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부모님, 난 보고싶어요. 부모님? 네. 엄마, 아빠. 맞아요. 이게 우리 예리페이지가 중국으로도 수출이 되니까요. 엄마, 아빠에게 중국말로 인사하세요. 엄마, 러바. 지금 제가 태국에. 지금... 봉지. 그래서... 여러분이 걱정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러바, 러바 러마. 아니요. 사랑해요. 네. 사랑했어요. 많았어요. 진짜요? 화이팅! 화이팅!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갑니다! 준비해 주세요. 저기 준비해 주세요, 기다려 봐요. 아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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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라! 한국말은 아준이 준비되어. 형이 준비 된다고 해 보세요. 아준이 시작. 아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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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해 주시고요. 오! 쓴! 자! 갑니다! 하나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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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멋있다 야! 랭니씨 반전 아니라 멋있다 진짜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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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향경 씨 긴 말 대견하기는 짝이 없습니다. 진짜 그 대한민국이 우리에게는 고귀이고 또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우리 향경 씨 같은 입장에서는 또 중국에서 또 외국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입장인데 그 잘 막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모습 또 선택하라는 모습이 정말 우리 동생 같고 정말 대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앞으로도 수준에서 좋은 모습 기다릴게요 화이팅!